자 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구세주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 유한양행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유한양행 61선 깨트리고 개인들의 손절이 나오는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61선 깨지면서 손절하는 구간에 세력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셔야지 엄청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이 종목을 제가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한양행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영상이 노출이 잘 되고요. 노출이 잘 돼야 제가 올린 영상 조회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유한양행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 최고점 16만 6.900원 마이너스 28%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61선 이탈하게 되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세력들은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은 실제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주도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이 주도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목이 대장주 바로 유한양행이다. 이 종목은 실제로 FDA 첫 관문을 뚫었죠. 승인 첫 번째로 받은 겁니다. 첫 번째로 렉라자가 승인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영업이익 50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실제로 이 렉라자가 미국 FDA 승인받으면서 첫 번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년 기술 수출을 한 건 이상 하겠다.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장주들은요. 일본 기준 5만 7천 원이 저점이에요. 근데 일본 기준 저점 5만 7천 원인데 최소 이런 대장주는 10배 이상 최소가 많게는 30배 이상 오릅니다. 그럼 최소만 돼도 57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 이렇게 개인들의 손절 물량 나오는 구간 엄청난 기회가 되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실제로 이때 거래 대금이 2조 5천억이 터집니다. 이런 거래 대금은요. 개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2조 1조 3천억 2천억 1조 5천억씩 엄청나게 터집니다. 실제로 이 물량들을 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고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지금 저점의 눌림목 구간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결국 정고점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는 슈팅이 나올 때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 제가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FDA 승인받았고 국산 항암신약 렉라자 유럽허가까지 앞뒀다. EMA 산하 CHMP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허가 긍정 권고 국산 항암제 최초 유럽 출시 내년 초 이뤄질 듯 지금 이제부터는 미국 FDA를 뚫고 나서 유럽까지 이제 승인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항암신약 렉라자의 유럽허가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유럽의약품청 EMA 산하약물사용위원회에 CHMP가 렉라자와 존슨앤존슨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MA는 최근 성인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에서 리브리반트의 허가 조건 변경을 권고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유럽까지 허가가 날 거고 그 허가 나기도 전에 지금 어떻나요? 실적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유한양행 R&D로 승부 매년 한 건 기술술출 목표 3분기 라이선스 수익만 982억원 전년동기 5억에서 폭등했다. 렉라자 마일스톤 달성으로 804억 수령 유한양행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3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9억이었는데 24년 3분기 어땠나요? 476억 수백억으로 늘었죠. 5,288% 50배가 늘었어요. 53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엄청난 건데요. 이 영업이익이면 정말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저점대비 100%밖에 안 올랐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눈림목. 유한양행 실적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5,988억원 영업이익 47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영업이익 9억원은 약 53배 5,288% 증가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68억에서 545억원으로 690% 급증했다. 이제부터는요. 지금 유한양행 개인들이 61선 깨질 때 손절 물량 나올 때 엄청난 기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개인들의 물량 싹 받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물 살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다.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은 다시 정고점을 뚫고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 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 제가 도와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에 따라 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유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12만원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상승파동 크게 나올 건데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해 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개인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 10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에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소통방에도 드리는데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매수 가격부터 목표가까지 드릴 거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이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때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만 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 이 종목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만 3,9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만 3,950원 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